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받으면서 제대로 쉴 곳조차 없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두 달 전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 청소와 경비 노동자들의 쉼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신정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화장실 구석을 따라 들어가니 시멘트 칠로 둘러싸인 공간이 드러납니다. 벽돌과 건설 자재 위에 깐 장판이 안식처입니다. 지난 1월 SBS 기자가 취재해 보도했던 이 대학교 청소노동자 쉼터는 이제 창고가 됐습니다. 대신 건물 옆에 번듯한 휴게실이 생겼습니다. 편히 놓을 수 있고 냉난방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돌아본 쉼터 대부분은 딱히 변한 게 없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각 층이나 작업 구역별로 휴식 공간을 두라고 돼 있지만, 이 21층 건물에서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곳은 지하 3층 한 곳뿐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은 각자 맡은 구역을 쉽게 떠나지 못해 화장실 걸레 빠는 곳에서 한숨을 돌려야 합니다. 지하에 있는 청소노동자 쉼터는 햇볕이 들기는커녕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빗물이 새는 곳도 있습니다. 지하 6층 주차장에 있는 이 대학의 노동자 쉼터는 배기가스 때문인지 환풍구에 시커면대가 덮였습니다. 평소 3명이 쉬는 공간입니다. 일단 이렇게 출입문이 낫고요. 안으로 들어와서도 몸을 숙이지 않으며 머리를 부딪히게 됩니다. 경비노동자들 사정도 비슷합니다. 대학 강의실 건물 계단 아래 있는 이 쉼터는 가을인데 벌써 한기가 스며들고 오가는 발자국 소리에 쪽잠을 청하기도 힘듭니다. 고용노동부의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은 면접과 위치, 냉난방의 설비까지 꼼꼼하게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나 설치 지원 같은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없다면 그럴듯하지만 허망한 구호에 그치기 십상입니다. SBS 신정은입니다.